넣어 먹어 본 적erm siamo 뭔지 뭔지 봐야지 마 perseverance 힘 좀 더 누가 볼이 없어 자, 왜이봐야. 자, 어때, 안돼. 자, 다시 휴즈. 휴즈? 다시 휴즈. 다시 휴즈. 1억이에요. 1억이에요, 진짜. 야, 부릅쓰? 아무도 믿지 마. 1억이에요. 아, 형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휴지니까 좋자. 우리 빨리, 식으니까 빨리. 쉬운 문제니까 빨리. 스케줄. 이거 순만 좀 끼세요. 자, 클레오파트랑은 동안 유지를 위해 우유를 채운 욕조에 사해소금을 섞어서 목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이것의 거품으로도 목욕을 해 피부 미용에 했었다고 합니다. 현지영! 유이! 현지영! 유이! 오줌! 오줌 거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줌 거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게 싸고 있어요. 유이! 어떻게 두꺼워! 개 개 개! 병 맞히면 거품 나는데? 개 거품! 맥주 술! 맥주 술! 맥주 맥주!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맥주 정답! 맥주 정답! 맥주 고품으로! 유이가 마치고 있어. 참, 이렇게 놀래시지 말아요. 나는 이런 반응 싫어요. 아니, 믿겨야지. 유이! 아니야, 클레오파트랑은 알고 있었어요. 해봤어. 맞아, 맞네. 졸독에. 잘라가지고. 가요? 난 전원주 선생님이었어. 전원주 선생님이었어. 유이, 일단 데려다 봐. 일단 데려다 봐. 한 번만 더 웃어봐. 나 진짜 너무 좋아요. 먹어봤으니까. 저도. 아, 일단 오고 싶어. 진짜. 엄청 뜨겁거든. 씹지 못해. 씹지 못해, 씹지 못해. 씹지 못해. 씹지 못해, 씹지 못해. 씹지 못해. 앉으세요 얼른 얼른. 집밥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거 두개 하나 좀 놔주시면 좋습니다. 고기 또 하나 계시고. 얘기했던 족발전. 족발전. 진짜 집에서 하는 대로였어요 오늘은. 그냥 밀가루에다가 계란만 익혔어. 이게 원래 돼신고기랑 부추랑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부추를 살짝 영양부추를 묻혀서 가운데에 놨어요. 봐봐 그 김치가 진짜. 보쌈김치 없나요? 보쌈김치 있어요 갖다 드릴게요. 이거 한번 싸볼까? 지금 보쌈김치 지금 갖다 볼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쌈김치가 하면 끝이야. 온다. 자 알겠습니다 보쌈김치. 이게 보쌈이에요? 오이소배기하고 낫잖아. 새 초롱하게 딱 기다리고 있었어. 지훈이는 한입 평생 못 먹을 거니까 먼저 먹어봐라. 이번에는 아내꺼 아내꺼. 이게 요리 시작 이제 입맛을 돋궈주는 어떤 순서에 가죽 걸맞는 또 특이하고. 괜찮죠? 이게 원래 돼지고기랑 부추랑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자 원래. 이거 뭐지? 먹어봅시다. 형이 아까. 여기 위에 부추를 얹어서. 자 이제 족발집 문 닫아야 돼. 이제 족발집 문 닫아야 돼. 어깨를 긴장시키는 얘기는 하지마. 족발과 골쌈을 한 방에 보내는. 그런 요리가 나왔어요 저희 집에서. 괜찮다. 형 한 방. 편한 시간에 방송 봐야 되는 시간에 다 긴장을 안 들으면 어떡해. 이거. 제사상에 올려도 되겠는데요? 아 전으로? 차례 음식으로? 나중에 너 제사 지낼 때 꼭 올려줄게. 아저씨.